아 저거죠? 주준 앞에서 기다리시고 좀 아 그래요? 네네 지금 앞에서 비교하고 계세요 아 네 지금 왠지 큐박 안 하시나 주준씨 안녕하세요 오늘 이 좋은 봄날 외출하신 기분이 어떠세요? 네 추자라는데 날이 되게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의상 컨셉은 어떻게 해보신 건가요? 그냥 심플하게 심플하게요? 오랜만에 외출하셨는데 최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외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거 어 누구랑요? 친구랑 친구랑요? 와 얼만큼 갔다 오신 거예요? 일주일? 네 여행은 여자랑 가야 된다는 편견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가면 더 좋아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활동 계획까지 앞으로 아마 정말 곧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요즘 날씨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집에 계시지 말고 조금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